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수원시가 지난 4일 수원시 문화상 시상식을 열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수원시 문화상은 전문기관의 추천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한 시민을 선발해 시상하며 지난 1984년 시작돼 올해까지 37년간 총 189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이 참석했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수상자는 학술 부문 김준현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부교수, 지역사회봉사부문 고재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원시 대표, 체육부문 김춘호 재단법인 수원FC 이사장 등 3명입니다. 역사학자인 김준혁 교수는 정조대왕과 수원화성을 연구했으며 특히 수원화성 복원사업에 충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지역사회봉사부문 고재화 대표는 민간복지시스템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와 이웃에 봉사했으며, 김춘호 이사장은 수원FC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기 인프라를 개선했고, 우수선수 발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염태형 시장은 시상식에 참석해 많은 분과 함께 수원시 최고권위의 수원시 문화상의 기쁨을 나누고 싶지만, 감염병 관리 상황으로 수상자의 가족들만 모시게 되어 안타깝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빛나는 부문별 수상자들의 업적을 시민들과 함께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신동욱입니다.